귀여운 싸이 머니 파이 멤버 만났네 맛있는 파이 먹고 싶어 한 입만 주세요 파이가 먹고 싶다면 돈을 내면 줄게 어떡하죠 싸이 머니 가진 게 없어요 귀여운 싸이 머니 낚시를 하러 가네 커다란 고래를 잡으려 계속 기다리네 귀여운 싸이 머니 친구를 도우려 해 가시에 콕 찔렸지만 멋있는 싸이 머니 물놀이를 하고 싶어 끙끙해를 쓰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즐겁기만 하네 귀여운 싸이 머니 귀여운 싸이 머니